2024 아르코 미술관 주재기획전 여기 닿은 노래 포스터 소개 아르코 미술관과 광주, 부산, 서울문화재단이 협력하여 기획된 전시 여기 닿은 노래는 4월 5일 금요일부터 6월 30일 일요일까지 아르코 미술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시 포스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세로가 긴 검정 사각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의 왼쪽 상단에 아르코 미술관 로고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시 제목인 여기, 닿은, 노래가 배경의 위, 가운데, 아래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고 흰색의 굵은 글씨로 씌어져 있습니다. 포스터는 저시력자를 고려하여 검정 바탕의 흰 글씨를 사용했습니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의 이름은 마치 노랫소리처럼 포스터 곳곳에 잔잔하게 흩어져 있으며 제목 글자를 둘러싸고 있기도 합니다. 고건금, 김선환, 김은설, 김채린, 꿈꾸는 베프, 라움콘, 신수항, 신현채, 오르민경, 유다영, 아키타입, 전동민, 피네건 샤논, 한영연. 그리고 왼쪽 중앙에는 전시의 영어 제목인 A Synchronous Singing과 전시기관이 적혀 있습니다. 포스터 하단에는 전시장소인 아르코 미술관 제1, 2 전시실이 적혀 있고 그 아래는 작가들의 영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에는 이번 전시의 협력기관인 서울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그리고 부산문화재단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모서리 끝에는 아르코 미술관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 다음 노래 포스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